잠시만요. 유인철 대표님 핸드폰입니다. 전화받으신 분 누구시죠? 새로운 대표님 비서입니다. 아, 네. 보안실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손님이 오셔서요. 갤러리 사모님께서 놓고 오신 물건 때문에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. 고마워요. 저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괜찮아요? 혼자 찾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찾는 게 더 빠르죠. 감당할 수 있겠어요? 네? 여기부터는 호프랑 나랑 비밀 공간이에요. 그 모가지 걸 자신 있으면 들어오든가. 수고하십시오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진철 오빠 안에 있죠? 사람이 연락을 안 받아. 아,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요. 메시지 남겨드리겠습니다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비올라 박. 네? 까뜨게나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. 비올라 박이라고. 우리 식으로 박 비올라. 박 비올라 씨요? 피올라 박이 또 있었네. 동명이인인가? 야 이 태기! 지키야! 야! 이 소리 안 좋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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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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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